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세 세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거두고자 하는 국가가 아주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 조세 징수를 곤란케 하는 행위는 그냥 처벌하겠다라는 식의 이런 처벌 위주로 가는 추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납처범면탈제를 예전에는 그런 걸로 이렇게 국세청이 고발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조세범처벌법은 일단 국세청이 고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검사가 그걸 수사를 해서 기소할지 여부를 따지는데 체납처벌면탈제 그 자체가 목적 범위이기 때문에 주간적 의도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범죄 입증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기소율도 낮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발 같은 경우를 그렇게 자주 안 했는데 최근에는 자꾸 체납처범면탈제로 이렇게 상담 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체납처범면탈제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제가 지금 구속영장 체납처범면탈제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뭔가가 불안감이 싹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만 안 내면 전부 다 체납처범면탈제로 다 기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기소할 수 있는 거죠. 왜? 근거가 그거예요. 세금을 왜 먼저 안 냈느냐. 안 냈느냐 이거예요. 체납처범면탈제 구속영장 뭐 그런 거 다 추상적이니까 일단 수사관들이 세무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수사관이나 검찰수사관이나 검사나 다 동일하게 본인들이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인데 사업자한테 왜 세금 먼저 안 냈냐. 세금 먼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이 분들도 자기들 월급을 받아서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게 먼저 이게. 왜 세금 안 냈느냐. 부동산을 양도해가지고 대금을 받았으면 세금 먼저 내고 나머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빚이 있어요. 농협에 금융기관 빚이 있고요. 금융기관 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채가 있어요. 이거 쓰는데 돈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이만한 금액에서 다 빚으로 쳐버리고 나니까 빚 청산하고 나니까 이건데 이거를 세금으로 내면 저는 죽습니다. 저희들은 못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딸한테 이렇게 차도 좀 좋은 거 사줬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딸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중고 차 산다고 해서 도와준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현금 인출 행위 대부분 현금 인출을 하죠. 왜? 대금이 들어오면 현금 인출을 계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다 빚을 청산하려면 얼른 현금 인출 빼가지고 계좌이체를 시키든지 현금 인출을 해가지고 자기가 쓸 것.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빚 다 내고 놓고 나면은 그러면 세금 다 내고 나면은 세금이 부족해요. 세금을 먼저 내고 나면은 빚에서 쪼달리고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거는 괴로운 거는 마찬가지고 죽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노속자 생긴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징수가 빡세게 이렇게 치면요. 노속자가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체납처분 멘탈죄로 구속영장까지 쳐가면서 자꾸 세금을 독려하면요. 노속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노속자 위에서 또 세금 또 거둬야죠. 그러면 또 노속자 또 생기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국가가 해야 될 의무가 그거 있죠.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게끔 잘 살게끔 해줘야 되죠. 통장 잔고가 늘어나게끔 국가가 그거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등한시효하고 나서 맨날 세금 안 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애기저기 다 쓰고 나서 자꾸 세금 내라고 세금 내라고 적금 통장 있는 거 다 깨버리고 나서 어디서 벌어올 거 없으니까 자꾸 쫙 벌어가지고 더 내놔라고 호주머니 있는 거 더 내놓으라고 기부하라고 기부 받는다 하고 이러면 그거는 국가가 할 의무가 아니죠. 국가가 할 행위가 아니죠. 그런 분위기가 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세금 안 낸 사람들은 아주 처벌을 해라. 왜 처벌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눈뜨고 가만히 있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 검사가 직접 또 왔어요. 와가지고 그 여자 검사인데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은 아주 질이 나쁘다. 제 질이 아주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강변을 하고. 근데 세금 안 냈다 해가지고 출국금지시키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판례도 그렇게 하지 마라 했거든요. 세금 안 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출국금지시켜가지고 그거를 기하로 해가지고 심리적 압박을 줘가지고 세금을 내게끔 하는 거는 그거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니까요. 국가의 모랄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거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는 모랄이 있어야죠. 뒷골목에 누구같이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겁박하고 안 냈? 안 냈? 그거 가만히 앉으세요.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국세징수법의 목적이 국세징수의 목적이 대부분 판례는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게 아니라 있거든요. 재산권은 이거는 재산권을 상실시켜 버리는 거죠. 게다가 구속까지 시켜 버리면 이 사람은 그러면 과장이 어디가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벌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디가서 구속시켜 버리면 어디가서 뭐를 벌고 와요? 그러면 처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조금 그 지금의 위기를 사업상의 위기를 조금 이렇게 배려를, 국가가 배려를 해줘가지고 좀 키워주고 좀 숨통 트이게끔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조금 안정됐을 때 세금을 다시 건넌다. 이거 이거 아닙니까? 국세징수의 목적이 그거단 말입니다. 뺏기 위하여는 징수의 근거가 아니고 배려예요. 국세징수법은 오히려 배려입니다. 그런데 그 이치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 법의 정신이라는 것도 법이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법 삼수변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만큼 가장 이치고 순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이 세상의 이치, 순리, 그거는 뭡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 중에서 그럼 하느님은 사랑 말씀하시고 부처님은 자비 말씀하시고 이 두 개가 다 합하면 사랑과 자비, 이거를 합하면 배려 아닙니까? 배려. 배려예요.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도 배려고 형법도 배려고 모든 법이 다 배려하라는 거예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배려하고 배려라는 게 뭐예요? 따뜻한 말하고 포근한 말하고 아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아 참 그러겠네요. 힘들었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런 정신으로 봐주는 거죠. 열 명의 도둑이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한 명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젊은 검사들은 대체로 보면 어떤 실적에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좀 괘씸하다. 애단을 하면 그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세상에 우드의 시비가 선악이 있고 그래요. 제가 뭐 제가 밉지 사람이 미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세금이 먼저다. 물론 세금이 먼저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액이 확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 독촉을 하잖아요. 안 내면. 이쪽에서 이제 납부기한이 납기가 정해져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납처분 멘탈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체납자가 돼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재산을 빼돌리고 양도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양도. 양도 행위를 했는데 이 양도 대금이 와가지고 여기서 현금 인출을 했다. 현금 인출을 했는데 그러면 체납 처분을 내가 피하려고 이때부터 이렇게 미리 알고 했냐 이거죠. 또 그런 것도 보면 뭔가가 독촉이라도 하고 뭐라도 막 위협을 할 거 있어 해서 얼른 얼른 야야야 빼돌리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돈 빼가지고 현금 인출을 해가지고 빚 청산했잖아요. 빚. 금융기관 빚. 사채 청산하고 나머지는 내가 살기 위해서 밥 먹고 살아야 쌀 싸고 뭐하고 전셋집 열어야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혼을 했는데 이거 위장 이혼 아니냐 아니 위장 이혼이라는 근거를 대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뭐죠 휴대폰을 아내 거 휴대하고 아내 거 하고 남자 거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가지고 아내 거 아내만 있으니까 아내 거를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검찰 수사할 때 남편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이 휴대폰 당신이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이제 그대로 쓸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거를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선택이라고 하니까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핸드폰은 못 주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괘씸적인 일이 아니고 그리고 아내하고 이혼을 해도 밤중에 이렇게 쳐다봐요. 가가지고 그 주소에 가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이 같은 집에 살고 있네. 아니 돈이 없으면 일단 같은 집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파탄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은요. 감정이 대비해가지고 진짜 누구 바람피워가지고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하고 틀려요. 이혼도 이혼도 결이 틀려요. 살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처절한 심정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집에 살았다고 위장의혼이네 이렇게 그게 말이 됩니까?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또 집을 얻어요? 원룸을 얻더라도 그게 쉽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세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집대 체납일 때는 국가가 야 조세 채권 우선이다. 조세 채권은 우선이에요.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조세 채권이 먼저 먹어요. 그리고 외계에다가 뭐든지 국가한테 먼저 우선권을 줘요. 질문 검사권도 있고 질문 검사권 세무 공무원한테 질문 검사권도 주고 그 다음에 수세권 한도 주잖아요. 수세권을 줘요. 그러니까 국가는 얼마든지 고권의 고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권의 권력 이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예 이게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체납처분 멘탈죄까지 해가지고 가만히 안 놔둔다고 내 재산을 나한테 먼저 안 내놓고 말이지 니도 네가 먼저 썼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도끼어린 그런 눈으로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뒤늦게 받는 것이 맞아요. 국가가 왜 먼저 받으려고 이런 권력이 다 있는데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왜 먼저 더 나한테 안 냈다고 빡 그거 싸대게 때리려고 하고 게다가 영장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집에까지 와가지고 압수수색 해가면서 핸드폰까지 가지고 가버리고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버리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속영장 청구하고 또 괘씸하다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돈 쓴 내역 다 갖다 주라 가져와 봐라 그런데 다 갖다 주면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영장 청구시 그런 데다가도 이런 사람이 어디다 어디다 돈 썼다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검사는 왜 자꾸 누구를 잡으려고만 하냐 이거 객관적으로만 해야 된다 이거 자기가 예단을 딱 가지고 이 예단에 따라서 아예 잡아넣어야 된다 실적는 당신 그렇게 해 그래 알아서 그렇게 해봐 그럼 우리가 원 없이 해줄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요 부인해요 그래 부인해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파버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검사들의 말투가 이게 진짜 우리나라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말투가 되냐 이거예요 그게 뭐를 잇는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은요 검사는 상급이에요 상급부터 시작하잖아요 상급이면 상급답게 놀아야 되는 겁니다 배려를 해야 돼요 배려를 밑에 직원이 설령 그러더라도 그러지 마라 너무 그렇게 윽박질리지 말고 호되게 하지 마라 그 한 사람을 잡아넣는다고 해서 국가가 안 잡아넣는다고 해서 국가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무 공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감사에 걸리니까 이거 안 하면 감사에 걸려요 그러면서 본인은 저기를 배려도 안 하고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나는 모르겠어요 일단 가서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 해가지고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니까 그 이해를 해주세요 하면서 살살 달려죠 검찰 가면 잘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일주일마다 교회 가고 어디 절에 가서 빌잖아요 하느님 부처님 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부처님이나 하느님이어도 잘되게 해주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치가 다 똑같다 이거죠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죽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그거 하나에 팍 집착을 해가지고 나 기분 나쁘게 했다고 가만히 안 놔둔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사업자가 보가가치 창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니까 사업을 해 봐야 돼요 사업을 자 그 다음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다행히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제 기소되면은 또 이제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재판의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현금 인출 해 가지고 돈 안 쓰고 그런 거 그러면은 그러면 되겠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체납처분 멘탈에 관한 대부분 판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판례가 집착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좀 배례를 이렇게 정상 이렇게 좀 관대하게 이렇게 보는 판례들을 보면은요 아니 소득도 자신의 체납처분의 집행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소득 등 재산을 진위에 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비한 경우라면 이러한 소비 행위가 조세 징수권자인 국가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이런 사정만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멘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혜겠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에 있어서는 범죄 입증이라는 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증거보다는 대체로 추정하는 정황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고지를 했거나 독촉을 했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일단은 당신 뭐랴 양도 내금 받아 가지고 현금 인출해 버렸고 그러니까 그걸 빚에다 갚았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은 no comment 아니 빚 갚았다는 말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사님이 그거를 판단하게끔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일 그 사람이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했다면 일방적으로 몰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대 중반인데 기가 먹어 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과정에서 수사가 나고 뭔가가 이렇게 건방지게 보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는 안 맞다 그리고 구속을 이렇게 세금 안 냈다고 하죠 일단 다 구속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다 잡아드려 버리면 소는 누가 키워요 소 밥은 누가 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감치제도가 감치제도가 2020년부터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시작이 돼요 고액 체납자 고액 상습 체납자 이거예요 국세를 3회 이상 플러스 1년 이상 체납 그리고 2억 이상 체납 이런 사람이라면 나쁜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나쁜 능력이 있는데 나쁜 능력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한다 그런데 이 나쁜 능력이라는 게 애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빚을 먼저 청산을 해 버렸는데 그게 나쁜 능력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너가 대금을 받을 때 나쁜 능력이 있다니까 세금을 먼저 냈어야 된다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산에서 똑같은 산인데 앞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 긍정으로 보느냐 그거예요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을 먼저 내라는 법은 없어요 세금을 먼저 내라는 법 그리고 국가가 그거를 세금을 먼저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법도 없어요 그것도 이치에 안 맞지 않아요 왜? 국가는 뭐든지 배례를 해 줘야 될 대회 큰 바다와 같은 뭐든지 포용하고 포섭하는 그런 따뜻한 배례를 해 줘야 될 의무가 국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한테 돈 안 줬어 너는 어디 조폭 두목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삥 뜯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 네가 사업상 위기가 있었구나 힘들겠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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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금만 좀 유해하고 낼 것 좀 나중에 네가 잘 돼 가지고 내 이게 국가잖아요 그게 국가의 모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세정보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 그런데 이게 국세정보위원회 위원회라는 것이 항상 그래요 객관적으로 뭐 한다고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없죠 뭐든지 그때그때마다 분위기 따라서 가버리니까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아 이것도 뭐 세금 안 냈습니다 세금 안 냈는데 맨날 이 사람이 뭐 어디다 돈 써버리고 어디다 돈 써버리고 위장위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말해버리면 엄격한 증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모함을 하려면 저 사람 나쁜 사람하고 어디하고 어디하고 일단 말을 해버리면 카드라 통신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이런 것도 위원회라는 게 의견 회의를 해보면요 전부 다 카드라 통신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자료 줘와라 가져와봐라 그러면은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한번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한 근거가 뭔지 그 자료를 왜 첨부를 안 했습니까 이러면은 머리 끌적끌적하고 아 사람 깐깐하게 노네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위원회에 와가지고 명함 하나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무원하고 척을 안 지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대충 이렇게 눈치껏 해주는 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은 검사한테 청구해요 검사한테 검사한테 청구하면 검사가 또 이렇게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요 청구해가지고 30일 이내에서 이 사람 돈 낼 때까지 세금 체납 세금 체납이 없어질 때까지 30일 이내에서 감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불복하려면 즉시 항구하면 된다고 아는데 즉시 항구한다 해가지고 법원이 그걸 일일이 이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죠 이런 재판들이 이런 재판들이 왜 부차적인 거에요 판사들한테 이런 재판이 부차적인 거에요 그러니까 즉시 항구 뭐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없더라 이거죠 차라리 즉시 항구에 관한 이런 재판부만 이런 법원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데 저는 분명히 그래야 된다 국가는 법을 집행하는 존재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격이 있어요 국가도 인격이 있어요 법이라는 걸 제가 말했잖아요 배려라고 그 배려를 실현해야 될 국가는 의무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나한테 세금 먼저 안 냈어 하면서 싸대기 때리고 구속시킨다 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에요 감치시켜 버린다 하고 이런 안을 주장한 정치인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그 정치 할 때까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세금을 과연 얼마나 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것은 부가세 세율 높이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당 야당 이렇게 보니까 세금을 몇 천만원 밖에 못 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체납처분 멘탈제를 활성화 시키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걸로 함부로 이렇게 구속을 시킨다 이거는 더더욱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국가는 큰 바다와 같은 큰 마음을 써야 될 배려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모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손가락에 어디 하나가 다치면 다 내 몸도 아픈 거죠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세금을 자꾸 더 쥐어짜는 식으로 이렇게 세금을 세율도 이렇게 우회해서 높이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가지고 가려 하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징수를 독렬을 하면 국세청은 징수를 강화를 시키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일단 나는 감사에 걸리니까 일단 고발하겠습니다 하고 검사는 검사 나름대로 이거 빨아 하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이런다든지 아니면 실적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속영청 청구한다든지 기소한다든지 이거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중에 다 사업자가 되고 나중에 납사자가 되면요 내가 검사다 해가지고 세금을 피해 갈 일이 어디 있고 내가 법원에 판사다 해가지고 세금을 피해 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안의 가족들 중에서 세금 피해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다 우리 같은 내일이다 분명히 나한테 벌어질 일이다 타이밍만 내가 지금 그걸 안 겪었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